저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이 올해로서 3회째 ASQ 중규모 공항 서비스평가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의 공항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ASQ 수상을 위해 고객 만족도 재고를 위한 노력을 한 CIQ 기관, 항공사, 상주기관, 공항공사 임직원 및 노동조합 그리고 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지속적인 노력해 준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포공항의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해 준 여객과 ACI에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향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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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